나 윤종현은 순란형을 아내로 맞아 다음을 맹세합니다.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당신이 삐지면 당일에 바로 풀어주겠습니다. 당신이 해준 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먹어치우겠습니다. 당신을 웃기기 위해 항상 트렌드를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. 당신이 나의 끝사랑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. 한평생 당신과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. 나 순란형은 윤종현을 남편으로 맞아 다음을 맹세합니다. 당신이 안 웃길 때도 웃긴 것처럼 웃겠습니다. 당신이 웃길 땐 당신보다 더 웃겨드리겠습니다. 당신이 가장 지치고 외로울 때 당신의 희망이 되겠습니다. 당신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. 한평생 당신과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. 2022년 7월 2일 신랑 윤종현 신부 승란형 선수는 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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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